창의성과 효율성을 갖춘 경제, 경영, 전문인을 양성하는 경영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대학은 전문 지식과 건전한 윤리관을 갖추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전문 경제인과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이론과 경험을 통해 실제적인 응용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세부 전공과 인적 학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습니다. 급변하는 경제와 경영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정보처리 능력을 함량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보다 앞서 나가 경영계를 선도하고 국가, 지역사회, 산업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상을 목표로 두고 각 학과에 맞는 경영, 세무, 경제, 회계 등의 학술 세미나와 논문 발표회, 현장실습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적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여 경영계 뿐만 아니라 인접한 계열의 사회 진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경영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국제무역학과가 있습니다. 차세대 경영 지식인으로서 경영 분야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중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로 활약할 국제적인 감각과 지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학부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에 필요한 핵심 영역으로서 경제학 트랙, 금융보험 트랙, 그리고 국제무역학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교과 과정과 자기주도적 업무 수행 훈련, 외국어 소통 능력과 문화 적응력 강화를 통한 실용형 소통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용복학 교육과 실무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졸업생은 학생이 선택한 세부 전공과 글로벌 비즈니스 융합 전공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속속되어 있는 경제학 전공 졸업생은 시장과 경제 전반을 조감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연구소 및 민간기업 등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 전공 졸업생은 금융보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금융자산관리 및 컨설팅 기업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학 전공 졸업생은 기업체의 관리와 해외영업, 제조업체 및 종합상자의 무역파트, 금융기관의 외환파트 등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전문적인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 금융보험, 국제무역에 대한 전공 지식은 물론이고 어학 능력과 문화적 음력, 문제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능력, 정보 활용 및 매니지먼트 능력과 같은 융합적 핵심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 창원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차세대 리더를 기다리겠습니다.